행복한 가요, 임혜령, 진솔이 인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부청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가요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자, 다음 가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가수는 김명구가 부릅니다. 정로 엘레지 네, 이번 가수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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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